자, 오늘 가볼 것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충남 예산시장을 갈 건데 근처에 진짜 유명한 돈가스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먼저 돈가스를 먹고 예산시장을 가서 후식을 먹으려고 아, 좋았어 진행시켜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하다는 예산시장에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그 근처에 묶어서 가볼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자, 여기 예산 도착했는데 예산은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예산? 예산 처음 가는데 예산은 사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과? 예산은 일조량과 비가 적게 오는 환경 때문에 사과의 수확량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래서인지 사과 파는 가게들이 도로 곳곳에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자, 야 제일 먼저 들른 곳은 예산 현지인들이 사랑한다는 돈가스집인데요 이곳이 굉장히 특이한 게 돈가스집 두 곳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었는데 현지인말로는 무슨 사연이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여튼 결정장애가 있는 저로선 두 집 중 어느 곳을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때마침 오른쪽 집이 휴일이라 자연스럽게 예산 돈가스집으로 갈 수 있었고요 확실히 인기가 많은 곳이라 미리 주문을 해놓고 자리 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반가스 둔침 치즈 아, 자기는 반반 돈가스가 메인이지만 메뉴의 구성은 상당히 많았고 가격대는 저렴하지도 비싸지도 않은 느낌이었고요 저희는 예산 시장이 들을 걸 생각하고 간단하게 등심가스와 반반가스를 주문해봤습니다 내부는 테이블 10개 정도의 넓지 않은 구조였고요 점심시간이 아님에도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손님들로 꽉 차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왜 돈가스집이 두 군데가 딱 붙어있지? 뭐지? 채랜 와, 누가 충청도가 느리다고 했나요? 주문한 지 5분 만에 먹음직스러운 소스에 손바닥만한 돈가스 두 덩어리가 부먹 스타일로 나왔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쫄면과 면이 빠진 우동국물, 귀여운 사이즈의 밥, 반무제와 깍두기 등이 사이드로 나왔습니다 접시 위엔 양배추와 베이크드빈, 코녹소스 등 옹골찬 구성으로 플레이팅되어져 있었고요 내 건 아직 안 나와서 아, 까스 맛있겠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음, 좀 얇은데 이 소스가 미쳤네 소스가 장난 아니에요 개미글라스 완전 전통의 하이엔드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난 스프로 나왔네 이곳은 사이드 메뉴를 쫄면이나 스프로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드실 수 있고요 스프는 콘스프였는데 직접 만드시는 건지 상당히 꾸덕한 고소함이 제 취향엔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반반가스는 양만이 파인 저로선 약간 빈정이 상알랑말랑할 정도의 양이었는데 소스를 한번 먹어보고선 그 생각이 싹 접히더라고요 옛날 돈가스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맛이 거기에서 거기잖아요 근데 여기 소스는 뭔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다른 소스들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버터의 풍미도 잘 느껴져 치즈돈가스는 치즈가 줄넘기 줄마냥 늘어나 모주 치즈가 아닌 진짜 모짜렐라 치즈를 사용하신 듯 하구요 진짜 나이가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나이가 그랬으면 좋겠다 나 집에 소스도 진짜 잘했어 아니 대미브라스 진짜 명사를 내가 잘하는 데 하나 알거든? 충단동에 고깃집에 오므라이스가 있어 제사메뉴에 근데 그 오므라이스를 먹으면서도 그 고기를 먹으러 갈 정도거든? 비슷해 똑같다 쫄면 한번 먹어봐 매워 쫄면은 상당히 매운 편으로 뭐 이 맛은 김밥 해분이나 분식집 쫄면에 청양고추가 많이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그냥 매워 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잘 먹었습니다 네 등심가스와 단반가스 23,000원이 나왔군요 어떠세요? 아 진짜 양은 좀 작은데 나는 괜찮았는데 싸는 사람들은 도장하겠다 남자는 일단 확실히 양 너무 작을 것 같고 고기가 되게 얇은데 사이즈도 작게 2개거든? 자기꺼 같은 경우는 반반 이어가지고 저 2,000원 더 비싼데 근데 너무 더 작은 거야 근데 예산시장 가기 전에 간식용으로 먹기엔 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뭐 뭐가 많아요? 드디어 TV나 유튜브에서 보았던 예산시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방문한 금요일엔 사람들이 꽤 있어 근처 공용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평일날 피크 시간대인 점심시간대만 피한다면 주차에 어려움은 없다고 하고요 와 샤들이 진짜 많다 파는 것도 되게 많고 예산시장을 영상으로만 봤을 땐 백종원님이 만든 시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꽤 규모가 큰 시장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바로 백종원님이 만든 시장이고요 입구에서부터 딱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러게 많다 그냥 앉으면 될까요? 지금? 보통 주말이면 번호표를 뽑고 대기를 할 정도인데 다행히 저희가 방문한 금요일 오후 2시쯤엔 대기가 없었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다 가게들이야 어떻게 돌아야 돼? 이쪽으로 쭉 가면 돼요 시장이 워낙에 넓고 골목들이 많아 왼쪽 골목부터 돌아보는 경로로 계획을 잡았고요 여기 커피도 맛있다고 그러던데 좀 이따가 먹어볼까? 어렸을 때 많이 보던 익숙한 시장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내 어린 시절 향수를 자극하더라고요 그리고 먹거리 대부분의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서 가족 단위로 오시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았고요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가게들의 휴무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휴무일 안내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날 여기에 핫불인 애플 양가점은 재료 수준으로 일찍 문을 닫은 상태였고요 이게 무슨 줄이지? 아... 카스테라 줄 일단 줄을 서 또 다른 핫불인 카스테라 집도 브레이크 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인기 있는 집들은 오픈런지 답인 것 같고요 지금 3시에 연다고 그러는데 아... 지금 안 연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야? 30분 서 있어야 돼? 어... 그러면은... 어떻게? 너무나 많은 점포들이 있기에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는 곳은 빠르게 패스하는 것도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 낙원약과 여기 있는데 약과 먹을 거예요? 포장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사갈까? 그래 시장 외부에도 꽤 많은 점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즉석요리들이 아닌 포장음식들이라 차 안에서 먹을 걸 감안하고 약과를 구입해봤고요 시장 안에 애플 양가정 공략이 실패하신 분들이 모인다는 재수학 원격인 애플파이 전문점인 사과당도 바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어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사과당 결정장애 추천 조합이 있어? 어 어디 어디? 여기 있어 나 결정장애야 결정장애로 하다니 결정장애가 신화해 결정장애 4구조합 추천조합? 4구? 어 4구 우유는 뭐야? 우유까지 주는 거겠지? 아니요 우유 안 해 됐어 오케이 좋아 이런 결정장애 조합은 저희를 위해 있는 것 같네요 애플파이는 낱개로 구매해도 되지만 세트로 구매해야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었고요 주문 즉시 바로 앞에서 포장을 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3번호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에서? 뒤에서 자자 샀습니다 여기가 14,000원인데 거기 앉아서 뭐 하나 먹고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 국수를 하나 먹고 구워야지 그거하고 홍게라면 아 괜찮겠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기는 하루만에 다 못 풀 것 같은데 근데 아까 그 광장에서 먹는 거야? 어 광장에서 먹는 게 가장 좋죠 거기가 그게 배달이죠? 배달은 안 되고 우리가 가지러 가야 돼 그럼 광장에 가서 얘랑 나랑 좀 앉아있어? 어 앉아있어 와 줄이 더 길어졌다 안 되겠다 여기는 여기 앉아있을까? 어 여기 앉아있어 여길 오면 무조건 한 그릇은 때리고 가야 한다는 신봉국수에 먼저 왔면 돼요 가게마다 키오스크가 비치되어 있어 간편하게 주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문을 넣자마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파기름국수가 나왔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줄고서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만약에 가족들끼리 오면은 각계 점포로 가져온 다음에 모이시길 바랍니다 점포들이 딱 모여있는 게 아니라서 걷기 운동은 제대로 할 수 있었고요 조리 시간이 걸리는 음식들은 전화로 알림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3,4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조리 시간에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먹어볼 음식들을 빠르게 개타는 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이고요 확실히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평일 낮 시간대엔 그 자리에서 바로 받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분들이나 커플들이 같이 방문한다면 상대방의 책임감과 인내심 그리고 센스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임에는 분명했고요 추가로 체력도 많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그 자리에다 그냥 놓고 가세요 네 자리에다가요? 네 여기만 갖고 오지 마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차라라 드디어 예산시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다 어벤져스 메뉴들을 한 대 모아봤는데요 저희가 주문한 메뉴를 다 더해도 웬만한 식당에서 둘이 한 끼 먹는 가격도 안 나와 가성비가 엄청 좋은 편이었습니다 일단 포장된 메뉴들은 영상 후반부에 소개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는 건 파기름 국수인데 들어간 건 파와 간장 그리고 꺼무티티한 건 쪽파라고 합니다 가격에 비해 양은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차 어차? 이름이 파기름 국수잖아 파기름 느낌이 팍 난다 말 그대로 파기름이 들어간 국수라 파향과 간장의 짭조름한 참기름의 고소함이 뭔가 간장계란밥의 국수 버전 느낌이었고 중간중간에 면과 같이 씹히는 쪽파의 간이 뗀 편이라 이건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뭐 나쁘긴 한데 뭐 이런 느낌에서 특이하다거나 너무 맛있다거나 뭔가 큰 기대는 할 맛은 아니야 이게 맛있네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거는 맛있겠다 홍게라면 이번에는 기대했던 홍게라면을 먹어보는데 입에 들어가서 초입부터 그냥 너무 맛있어 그 대신 되게 매워 무려 7,500원에 홍게 한 마리가 들어간 홍게라면은 뼈를 내어주고 살을 취한다고 해야 하나요? 상당히 자극적이면서도 매운 감칠맛이 어우 매워 어우 이거 뭐지? 팔에 걸리면은 그냥 아주 코로 면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위장에 빵꾸가 난다 해도 맛있는 매움이었고요 그리고 7,500원이란 가격이 이 정도 퀄리티면 혜자 눈염이 상을 줘도 모자랄 정도 했습니다 응 젓가락이 너무 잘해서 안 지킨다 홍게 사이즈도 이 정도면 상당히 훌륭하고요 하지만! 홍게는 약간의 비릿함은 있었고 비닐장갑이 있었지만 손으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 좀 약간 귀찮긴 하네 개를 깔끔하게 먹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관절이 접힌 부분 반대로 꺾어서 살살 다리를 뽑아내시면 되는데 살짝 꺾고서 뾱 뽑으면은 다 같이 뽑히는데 그래서 장갑을 줬구나 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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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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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를 빼야 돼 이거 되게 기술이 있어야 돼 어 기술이 있어야 돼 아 근데 얘만 나와 지금 오메! 아 그러면 망한겨 그렇게 짜가지고 먹어야 돼 잘 안 나온다 가위를 차라리 사는 게 더 나을 듯 하네요 이번엔 닭꼬치 차례 저는 양꼬치 소스 맛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어 어 튀김옷이 좀 달달하네 맛이 없던데? 아니 맛있긴 맛있어 단짠 단짠 그거 있잖아요 닭꼬치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구운 닭꼬치가 아닌 치킨을 먹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튀김은 달고 양꼬치 소스는 짜고 맥주 안주로 하기에 딱 좋은 메뉴였습니다 대체로 음식들이 간이 좀 센 거 같지 않아? 맞아요 아 근데 홍게라면은 꼭 한번 먹어봐야 될 거 같아요 홍게라면 맛있다 맛있어 이거는 근데 맥주 드실 분들이면은 강추 여기 불편 빌려주는 집 있잖아 어디? 저기서 필요한 거 다 공짜로 가져가세요 아 그래? 그냥 앉은 자리에 먹은 그릇들은 두고 가도 되는데 문화 시민이라면 자리를 깨끗이 사용하는 것도 미덕이죠 어때요? 재밌는 곳이네 참 재밌어요? 네 아니 너무 가격도 저렴해가지고 그냥 쑥쑥쑥쑥 사가지고 한 번씩 맛보면서 재미있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 다들 전라주로 하는 거 많아 예산시장에서 과식을 한 덕에 시장에서 가까운 예당호를 가봤는데요 여기는 2019년도에 완공된 예산의 명물 출렁다리가 있어서 왔지만 소마님이 출렁거리는 걸 보는 건 제 배살로도 충분하다고 해서 결국 건너보지는 못했고요 대신 산책로가 길게 만들어져 있어 마실 다니면서 부른배를 소화시키기에 좋은 코스였습니다 여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몽환적이네 자 이런데서는 와이파이가 아 와이프가 와이프가 타운 커피를 마셔주면 됩니다 아이고 와 좋네 새해가 되면서 점점 더 아재스러워 지는 건 기분 탓이겠죠? 난 잘해도 이젠 늙었어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포장 메뉴들을 하나씩 먹어봤는데요 너무 맛있게 이거 아래 맛있네 먹어봐 아 이거 사실 약간만 있어 편하면서도 됐었겠구나 아 그래? 난 맛있는데? 딸기가 두 개나 들어가 있는 건가? 솔직한 얘기로 딸기하고 찹쌀하고 안 어울려 난 찹쌀떡을 좋아하니까 떡 맛있고 딸기 맛있어 두 개 같이 먹었을 때 맛이 떨어져 옛날에 그 모찌모찌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었는데 신사동에 근데 그게 되게 잘 팔렸거든 사과당 이번에는 원조구 우유구 이게 버터구나 나는 우유라고 그래가지고 우유 주는 줄 알았어 나도 근데 약간 좀 딱딱한데 맛있어 음 괜찮네 맥도날드 애플파이 생각하면서도 여기 보자 맛있네 어 근데 사과잼이 맥도날드 애플파이보다 그래도 좀 더 사과향이 많고 좀 더 고퀄리티긴 하다 약과? 어 먹어볼게요 어 근데 약과 생긴 게 뭐지? 요새 많이 보잖아 어 그래? 어 뭐 이상한데? 그냥 뭐 빵 간식이 있는 거 같은데? 좀 되게 탁탁하거든 지금? 한 번 드셔보세요 음 음 약과가 맞아? 응 막상 씹으니까 그러는데 어 우리가 생각한 그런 약과가 아니야? 그런 약과 아니야 한 번 먹어봐 네 식감이 약과식감은 아니야 뭔가 그냥 빵같아 빵같아 그 약과는 찐득한 그 물약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있어서 그 맛에 먹잖아 이 밤에서 쩐득하는 거 아 기억났어 이거 롯데인가 어디에서 하는 거 애플파이 애플 과자 그 맛 같애 맛있다 응 브로다라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았나요? 사과파이 아 사과파이 역시 예산하면 사과라면 이거 진짜 사사로 만드는 게 제일 맛있다 아 아 자 오늘은 1년에 300만명이 방문한다는 예산을 직접 다녀오면서 느꼈던 후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예산에 방문 일정이 있으시거나 시장을 가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예산은 에이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